안녕! 또본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두타임님이 구매해주셨습니다. 조두타임님은 이렇게 램박으로 구매를 해주셨고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 구매해주셔서 16,000원치가 3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블이랑 착구해주시고 지금부터 구성해드릴게요. 중국 없이 원하신다고 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일단 매미가 들어가게되어 매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악마매미와 청사매미 진짜 너무 이쁘죠? 한 세트씩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삐까가 들어가는데 삐까는 3종류가 다 들어가게되요. 먼저 요런 마카롱 삐까 그 다음으로 요거 진짜 너무 귀엽죠? 요렇게 시리즈로 2개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거 보여드리면 요렇게 삐가 있는 하트자물쇠피 한 세트 요것도 삐까 메로케이크 한 세트 다음 퍼콘 채까미 한 세트 그 다음으로 깨아까미 한 세트와 요런 빛의 정량감 삐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벚꽃 담아고있지 진짜 이쁘죠? 그 다음으로 요렇게 꽃머리수수 한 세트 토끼파자마 수수 한 세트 공수수수 한 세트 하트 밀어 한 세트까지 해서 요렇게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거 계속 계속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삐 네임색 한 세트 다음으로 모찌 한 세트 이거 까미키링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요거 기처놀이수수와 보드타는 수수가 각각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떡매가 일단 세 권이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번에 발주했던 요런 파랑궁두떵물모지 너무 이쁘죠? 이거 한 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렇게 수수 떡말모지 한 권이 들어가게 되구요. 그 다음으로 요렇게 배어 떡말모지까지 한 권이 들어가게 되서 총 세 권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으로 요렇게 인스들 각각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유치와 하트 인스 각각 한 세트씩 또 들어가게 되구요. 그 다음으로 요렇게 고카들도 각각 한 세트씩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 예전에 발주했는데 이제 재고가 없는 요거 한 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요것도 한 세트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 요 공룡도 한 세트 들어갑니다. 좀 늘려주고 왔고 그 다음으로 요게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머리끼 매미 한 세트 들어가구요. 그 다음으로 아이돌 매미 한 세트 다음으로 상어 매미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공룡빛 도구정 한 세트 다음으로 핼렛도비 시리즈 이거 한 세트 쿠키 까미 한 세트 위키님 또한 루돌프 한 세트 입 다마구치 까미 한 세트 요런 거 한 세트 공룡알 수수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요것들 각각 한 세트씩 해서 요렇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잘 안보여서 그런데 진짜 엄청 꽉꽉하게 예쁘게 많이 구성을 했어요. 요렇게 해서 예쁘게 해주고 그 다음으로 여기다가 영수증을 놔두고 그 다음 쿠폰은 요렇게 세 장이 들어갑니다. 제 쿠폰도 열 장 모으시면 맨북으로 얻는 거 아시죠? 그 다음으로 덤이 들어가는데 저번 두 개를 준비했어요. 먼저 이렇게 떡매 믹스랑 조무송 믹스 있는 거랑 그 다음으로 인스위치랑 포카랑 떡매 믹스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는 예약으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리면 받은 덤이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조르파이닝 구성이고 구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